재현이가... 옹진보카원에 몇번이었더라? 22였나? 22 맞죠? 네 너 바쁘다 막 오늘 막 공부 막 해가지고 빨리 해야되는데 그치? 응? 안했네? 22 못했어요? 헤헤 딱밥 맞으면 되겠다 딱밥 안맞아도 돼? 말하기 테스트 통과하면 돼? 여기 있다 제꺼 이거 고칠건 없나요? 거기 앞에 써 놨고 자 얘는 어떻게 읽고 그린 뜻은 초록이죠 그린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씨이드 뜻은 씨앗이죠 이거 내꺼 맞는데요 고칠게 없는데 새 책이야 새 책 저런 책은 아직 안나왔어 씨이드 뜻은 씨앗이죠 씨이드 오케이 그 다음 미트 미트 오우 뜻은 고기입니다 고기 고기 미트 고기 그다음에 티 마시는 차죠 타고 다니는 차 말고 티 그다음에 멍키 원숭이죠 멍키 오케이 그다음 리프 오우 그렇죠 나뭇잎 리프 다음 동기 그렇죠 동기 다음 씨 오우 씨 지난번보다 훨씬 잘하고 있어 기 베리굿 키 오케이 남 트리 나무 트리 에이 비 벌 비 흙 일단 소리는 다시 해볼까 자 H는 흙 오우는 여러가지 소리가 나지 그치 오우가 내가 내가의 소리 뭐가 있는데 오우 어 이눈 이 이 와인은 이 합치니까 허니 그러니까 뜻은 외쳐 허니 꿀이죠 오케이 읽는 게 좀 힘들었어 오케이 잘했고요 아직 안 끊었습니다 바꿔야죠 오케이 그래서 그레인 씨드 키 키 오 맞췄어 미트 키 트리 멍키 던키 와우 리프 허니 아 아니세요 꿀이 허니고요 엔피 있죠 얘는 허니 허니 오케이 잘했습니다 이제 쓰기만 잘하면 되겠다 빼고 오케이